오늘 새벽 4시쯤 동래구 안락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81살 A씨가 불을 끄기 위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려다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으며 소방서 초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주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